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부진에 빠져있던 토트넘을 말그대로 하드캐리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아즈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2대1 승리에 일주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아즈날을 제치고 8위로 올라서며 유로파리그에 대한 가능성의 불씨를 살려놨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와 해당 경기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팬들과 함께 공항을 맞춘다. 팬분들과 함께 공항을 받은 도전이 있습니다. 이 첫 게임을 드렸습니다. 이 첫 게임을 드렸습니다. 이 첫 게임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게임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goal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순간이 2분간을 걸고 있었던 것은 이 기회가 중요합니다. 그 순간이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의 벌어졌을 때 자신이 없었다는 것은 이 기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잘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we force them, they make mistakes. My touches were not perfectly done, but yeah, it was a bit of a lucky finish. Very happy to bounce back straight away when they score. I think it was very important to come back this game. I mean, the goal was not also important, but I mean the lads done a really, really good job. I think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Toby's dancing Heather? Not bad. No I mean I know Toby's crossfit was not good but Toby Heather was perfectly done so I mean I'm thankful for Toby to get my assist so I mean it's good it's good Toby scored and I think this is what we need sometimes if we need to score from from the set pieces and this is what we need and this will give us a little 더 비싼 업무 Ingene에 대한 감사합니다. 경기의 매구는 어떤 것이 더욱 believing리요? 마지막으로 조합한 경기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이 정말 좋은 예를 들어서 자신의 match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은 항상 우리라고 말해 정말 겸손한 선수야 손흥민과 모우라가 토트넘에서 가장 열심히 해 다시는 손흥민을 마살따위와 비교하지마 둘이 포지션도 다른데? 뭐 알겠어? 이게 바로 라멜라가 쓰여야 할 역할이야 손흥민은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야 우리한테 손흥민 주는 게 어때? 손흥민은 우승할 자격이 있어 제발 대신 우리에게 줄게 야 니네는 살라랑 만에 있잖아 손흥민이 케인보다 영어 잘하는데? 손흥민이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했어 손흥민을 좋아하지 않는 토트넘 팬들은 정말 멍청이야 토트넘 트위터 관리자가 드디어 골 영상 두 개를 올릴 수 있게 되었군 손흥민은 전설이다 손흥민의 미소를 응원합니다 염소는 영어로 quote인데 이것은 greatest of all time의 줄임말로 지격하면 역대 최고, 해석하면 전설이라는 뜻입니다 손흥민은 한국의 메시야 손흥민은 정말 미워할 수가 없어 손흥민에게 트로피를 안겨줄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슬퍼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어서 정말 기뻐 잘했어 소니 토트넘의 챔스 진출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유로파 진출권이라도 따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